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월돔닥터 김지원 대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건강하고 을바른 수면을 통해서 각종 만성질환을 줄이고 예방적 건강증진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슬립케어 제품을 통해 병이 만들어지지 않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사람들이 겪는 질병에 대한 고통은 엄청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3명 중 1명은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2019년에는 만성질환 1위인 심혈관 질환으로 1,790만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성인의 정신질환자 비율은 22.8% 약 5,780만 명이나 되고 이 중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비중은 50에서 80%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을 수면 장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스트레스와 함께 신체 기능을 떨어뜨려서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잘 자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닥터프렌드를 개발했습니다. 닥터프렌드의 슬립웨어 기술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라운딩 기술력과 천연 소재 기술력입니다. 그라운딩 기술은 최근 들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체내에 쌓인 플러스 전화를 그라운드에 있는 마이너스 전화와 균형을 맞춰주는 자연 교감 개념입니다. 약물 투여 없이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맨발로 숲길을 걸을 때 느끼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슬립케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라운딩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기능성 소재가 들어간 그라운딩 매트는 한국에서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메모리폼, 라텍스, 화학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면, 모달, 울 등의 천연 소재가 풍부한 천연 배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돔닥터가 한국에서 발명 특허를 받은 그라운딩 디바이스는 우리가 자는 동안 그라운딩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그라운딩 커넥터를 통해 각 나라의 전원 규격과 상관없이 그라운딩을 구현할 수 있어서 글로벌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슬립테크 시장은 현재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598억 달러에서 2030년 1119억 달러로 연평균 6.5%의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슬립케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슬립테크 시장의 25배가 넘는 규모이면서 연평균 17%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침구류 시장이고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슬립테크 시장입니다. 닥터프렌드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동시에 우리만의 차별점인 경쟁 우위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30년 이상 쌓아온 그라운딩 기술력과 천연 소재 기술력 그리고 실제로 건강을 개선한 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들의 추천력 과학적인 임상 연구가 바로 그것이죠. 보통 침구류 업계와는 다르게 2018년도부터 꾸준히 임상 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아주대학교 의대와 닥터프렌드 항염 효과를 증명했고 2021년에는 경희대학교 의대와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SCI급 저널에 올라가 그 신뢰도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닥터프렌드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경험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는 미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입니다. 먼저 캐나다, 미국 등의 북미 지역에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10월에 LA 현지 물류창고에 저희 제품을 입고 시켰습니다. NRTL, FCCC, CPSIA 등 미국 내 유통을 위한 테스트도 통과에 관련 인증도 모두 획득하였습니다. 글로벌 닥터프렌드는 이제의 시작입니다. 한국 최고의 미술대학교인 홍익대학교 그리고 아주대학교 약학석사를 바친 제가 제품 개발 및 기능 향상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대표인 김용석 대표는 연세대학교 MBA를 졸업하고 10년간 하나그룹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서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시장 공략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경희대학교 의대, 한국스마트 컨설팅협회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K-슬립케어의 위상을 높여갈 것입니다. 닥터프렌드는 5년 후 스마트 닥터프렌드로 도약할 것입니다. 스마트 닥터프렌드는 기존의 슬립케어 기술력에 디지털 기술력을 더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슬립테크 기술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와 데이터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누구나 잘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매일 건강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병원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닥터프렌드와 함께 예방적 건강 증진을 이뤄나간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닥터프렌드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공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